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마늘 아랑이 슈퍼맛 맵다 간장 고춧가루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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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크 안녕하세요, 시오입니다. 오늘은 짜잔! 불닭볶음면, 핫바, 그리고 크래미 먹바 레츠고! 깜짝놀라 오! 우와! 진짜 맵다! 와 진짜 맵다! 진짜 맵다! 진짜 맵다! 너무 맵다! 진짜 맵다! 정말 맵다! 너무 맵다! 너무 맵다!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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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맵다! 보이시죠? 땀! 한입 먹었어요! 이렇게 매울 줄 몰랐어요! 어지러워 아... 오... 이거 먹으니까 괜찮네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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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이 아파요! 어우... 땀나... 와... 생각보다 너무 매운데? 노른자를 좀 버려야겠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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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일 새끼 typhoon 오일 새끼 오일 새끼 오일 새끼 오일 샐러드 고춧가루 너무 매콤해요 베리베리 스파이시 그레이빨 오유 오마이갓 하아.. 마요네즈 계란 아삼 계란 계란 너무 맛있다 상큼한 양파 찌개 하지마 참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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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얘는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저도 안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맵다 지금 입술에 감각이 없어요 지금 집에 우유가 없는데 빨리 편의점 가서 우유 한잔 해야할 것 같아요 자,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